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인데 봉독은 1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파송식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열두 제자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의 명단이 오늘 2절에서 4절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론 유다에까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지명하시고 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그들을 각 고울들로 파송을 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42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이후에 이어지는 파송식 말씀을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가 그 내용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전도여행을 다닐지 전도여행 지침을 주시는 내용이 5절에서 15절까지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전도여행 다니면서 금이나 은을 지참하지 않고 그리고 두벌 옷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배낭을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 그대로 무전여행이죠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다닐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영접하여 성겨줄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제자들을 반드시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자들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6절에서 4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파성식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17절에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예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제자들은 공예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채찍질로 제자들에게 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그동안 왕노릇했던 내 자아 마귀 세상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가 없죠 그 과정에서 복음은 세상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또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하고 또 우리가 사랑했던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툼이 생기고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죠 34절에서 35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안어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하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는 예수님도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전장에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제가 귀신의 왕인 바할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모욕을 했지요 그러니까 스승인 예수님도 이렇게 모욕을 받는데 제자들은 하물며 얼마나 심한 곤욕을 치르겠습니까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할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줄거리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져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전도 지침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져주라 하세요 이 말씀 안에 아주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의 편안한 집 또 가족들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고 자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대가도 받지 말라 하십니다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도 거져주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가 거저받은 자들 아니니 그러니 거져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거져주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 나에게 늘 손해 주는 그 사람 먼저 용서하라 하셔요 또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어떤 우리 교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어떤 성교지의 소식을 듣고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헌금할 마음을 또한 주십니다 매번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이웃들의 아픈 소식을 들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하여 헌금하게 하십니다 거져주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다 하시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거져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거저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에 오늘도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내가 거저받은 자이지 이것을 아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거져주는 자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나는 거저받은 자야 나는 거저받은 자야 이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아이의 집이 정말 쫄딱 망했습니다 하던 사업이 망하고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서 아는 지인이 너무 딱하니까 빈 사무실이라도 들어와서 살아라 그래서 그 빈 사무실에 한 가족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던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자기 옆 짝꿍이 새로운 가방을 메고 왔더래요 그걸 보는데 속이 너무 상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가방을 열어서 필기 도구를 꺼내는데 자기 것과는 너무 비교가 되더랍니다 한참 민감할 나이에 아이의 마음이 너무 상해서 그날 집에 들어오는 길에 그렇게 눈물만 나더래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보기를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저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응답을 주셨다면 아이가 엄마와 함께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아이였는데 그 예수동행 일기에다가 그날의 일기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하면서 보여주어서 저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면 누구누구야 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니 집에 들어가면 너를 맞아주는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다 건강해서 함께 웃을 수 있고 친구의 우정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인데 다 내게 준 것이란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예수동행 일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기록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일기를 보다가 야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그것도 너무 감동적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 맞아 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아 누리는 자이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자이지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거저받은 자임을 알라 하세요 거저받은 자임을 알라 우리 삶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거져주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형편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바쁘게 살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자임이 분명치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거저받은 감동을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찬송가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 가사가 1절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2절에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또 3절에는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거져주는 삶은 고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꽉 막혀 살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어지는 찬송 가사가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면서 후렴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거저받은 게 무엇인가를 오늘 세워보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저받은 자임을 알라 하시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 감당할 넉넉한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졌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다 붙들고 계십니다 30절 31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점검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거저받은 자예요 나는 거저받은 자예요 오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분명히 붙들 말씀이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복음 전하면 세상에 배척받고 핍박받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야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권력자들은 몸은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다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두려운 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전하다가 예수부활에 복음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위기가 벌어집니다 그들이 산에 들인 공예 앞에 섭니다 산에 들인 공예는 예수님을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 앞에 한낱 일갓 이름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산에 들인 공예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문에 전혀 굴복당하지를 않는 거죠 어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가 바뀌었는가 그 이유가요 1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19절에 나와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산에 들인 공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논이 더 열려 있는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에 들인 너머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라고 선포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열려야 할 눈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어디를 가던 우리는 하나님 앞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세상보다 크세요 하나님의 보자를 보면 우리의 고백 다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 순종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보자를 보면 다 달라져요 하나님의 보자를 보면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귀한 겁니다 저희 큰딸이 어린이집을 다닐 때 매년 연말이 되면 재롱 잔치를 엽니다 매번 재롱 잔치를 보러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대에 올라온 아이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너 여기서 너 여기서 전혀 듣지 않습니다 무대에 올라온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우리 엄마 아빠 어디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마다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왔다는 거 확인시켜 주려고 여기저기서 소리를 치고 손을 흔들고 난리가 납니다 저도 저희 딸이 무대에 올라오면 아이에게 먼저 눈도장을 찍으려고 가서 손을 흔들고 아빠 왔어 아빠 왔어 그러면 무대에 올라온 아이가 두리번거리다가 아빠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면 씩 웃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그래 봤구나 확인했구나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재롱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갈 때마다 그 모습이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저는 아무래도 목사라 그럴 때마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연결이 되나 봐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 맞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사는 거지 세상이라는 무대에 우리가 매번 서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할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눈 마주치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온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할 일 나의 아버지가 세상보다 크신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 아버지와 눈 마주치고 온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져주라 제자들은 거져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저받았으니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어느새 거저받은 자임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사니 그렇게 거져주는 역사가 내 삶에서는 없었군요 오늘 이 일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살 넉넉한 은혜를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거져주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저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살아갈 은혜를 주신 주님 머리털까지도 세신 주님 거저받은 은혜를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받은 복을 세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소서 어느새 내 삶에 거져주는 역사가 없고 어느새 내 삶에 이해해주는 역사가 없고 어느새 내 삶에 하나님 부어주는 흘려보내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거저받았으니 거져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거저받았으니 거져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받은 복을 세워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소서 거저받은 은혜를 누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믿음으로 사는 일에 주저하는 분 계십니까 세상이 두려운 분 계십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보다 크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주님 우리의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이래 두려워 떠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래 무너진 이들이 있다면 주님과 눈이 마주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